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의 패배에 책임을 주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퇴진한 것과 관련해서 전효옥 전 의원이 역시 내 탓 정당이다. 상대방을 탓하는 정당이라고 말하면서 악의 보고가 다 뒤집어썼다 이야기였습니다. 악의 보고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이 그동안 선거기간 동안에도 당의 쇄신과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고 본인이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강욱의 사과, 최강욱의 징계, 그리고 586세대들의 퇴진 문제, 그리고 강성의 지지자들 등에 업고 있는 이른바 팬덤 정치 이게 문제다라고 하면서 당의 쇄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반대 진영에서는 일제히 박지현이 지금 선거 와중에서 완전히 트로이 몽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엑스맨이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박지현을 비판했는데 순간에 봉합을 하고 난 뒤에도 역시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박지현 탓을 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 박지현 탓을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지현을 포함해서 비대위원 전체가 지금 사의를 표명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폭은 계속 일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친명 세력들은 여전히 박지현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영옥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은 넥탓 정당이다. 친문, 친문제인계가 포문을 열고 이재명이 젖잘싸, 젖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만 반자해서 폭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은 친문들과 맞짱을 뚫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완전히 여의도, 좀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에 한 거 없다. 이번 지방선거는 철저하게 윤석열 효과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용의 주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했다고 본다. 겪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곰의 탈을 쓴 여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우 같다. 이방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당체장선거는 12곳의 당선을 확정지은 국민의힘의 압성으로 결론이 나니까 이게 윤석열 효과다. 윤석열은 아주 용의 주도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우 같다. 아주 빠르고 꽤도 많고 전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친문 또 친명계가 서로 내탓내탓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위원장은 대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곧보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인천개양의뢰에 출마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욱 의원, 박용진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은 한 명, 즉 이재명만 살고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자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개그맨 서서만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입사원도 과한 애를 대표로 뽑아서 망한 민주당이다. 빨리 자르고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에 대해서는 빨리 잘라라. 신입사원도 과하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영향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트 칼럼니스트라고 하는 황교익도 민주당이 심판당했다고 하는 박지원 위원장의 발언을 관련해서 마치 남의 정당인 듯이 말한다. 민주당의 애착이 없는 이들이 선거를 이끌었는데 이길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박지원을 역시 공격했습니다. 낙곰수의 김용민도 박지원이라는 역대급 진상의 패학진은 분명히 복귀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쨌든 이들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친문은 친이재명을 공격하고 있고 친이재명계는 박지원을 그 택임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박지원이 지난 선거기간 동안 그것도 이전에도 계속해서 당의 최신을 주장하면서 달라져야 한다. 반성해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당의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최강욱을 비롯해서 이런 철음회 등의 강경한 이런 태도를 많이 비판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지원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박지원의 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든 책임을 박지원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전영옥 의원도 전 의원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니까 아기 보고가 다 지리부셨다. 그러니까 26살 젊은 여성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당의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처음에 서로가 박지원에 대한 자랑도 하고 칭찬을 하더니 나중에 박지원이, 더불어민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박지원이 주장했던 것들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한다. 그렇게 처음부터 검수완박을 주장했던 것 관련해서도 이거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질서 있게 퇴장을 해야 된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서히 당에 일방적으로 물어 붙였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모든 책임을 지금 박지원에게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서로가 내 탓을 하고 있는 이 정당은 서로가 돌아가면서 탓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연결고리인 가장 약한 부분은 역시 박지원 당 안에 지지 세력도 없고 2030 젊은 여성들이 주로 지지 세력들이라고 하는데 그들도 지금 이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아주 멘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인천 개항을 해서 당선이 됐고 김동연 또 경기도 지사에서 당선됐지만 나머지는 사실상 제주와 그리고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멸이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책임을 지금 놓고 감논을박 그러니까 친명과 친문 사이에 아주 대단한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만만한 게 박지원이라고 박지원 아기 보고가 다 뒤집으시고 나오게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정당에는 미래가 없다. 누군가가 나서서 내 잘못이다. 자기 반성, 성찰하는 사람이 없고 그저 만만한 박지원의 탓을 돌리고 아기 보고에게 책임을 돌리니까 이 정당은 원래 내 탓하는 정당이다. 사실 지금 이 정당이 친문과 친명, 친이재명계가 정면충돌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또 그 측의 핵심 멤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실명을 고론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 앞으로 제대로 기능을 할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처럼 정당의 모습을 갖고 제대로 기능을 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워낙 지금은 격하게 상대방에 대한 책임론을 여시어오면서 상대방에 비방하고 있어서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우왕좌왕할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은 딱 전열을 가다듬고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졌던 잘못된 것들 말하자면 적폐들 하나 둘씩 끄집어냈어 그거를 단지하고 바르게 잡아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선다 하는 것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그 민심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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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